안녕하세요 황세승 tv 황세승 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다른 그 멘탈한 하우스를 한게 공개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가 지금 제가 첫 번째로 멘탈한 하우스고 여기 이 로드를 따라서 지금 이 노드 자체가 마틴 노드라 해갖고 그 학교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 학교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그 세인트 마틴 스쿨 이라케가 학교입니다 학교 여기를 이 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 한 100m 150m 정도의 또 집을 한게 멘탈을 해놨습니다 삼정집을 이 삼정집을 세컨 하우스로 쓸 겁니다 제가 워낙 한국 사람들이 잘못된 필리핀에 대한 필리핀이 아니지 박유에 대한 잘못된 상식이 많아 고정관념이 많아 그래서 한달 체험 지금 여기 교회에서 와서 선교사분들이 하시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13일 살기 프로그램 그게 13일 살기 프로그램이 아니고 13일 관광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3일을 하는데 280만원을 받더라고 뭐 가이드비나 뭐 이런거 다 별도고 그래서 내가 참 진짜 도둑놈들 많다 그렇게 하고 제가 한번 말씀 드리겠지만 필리핀에 의학원에 순수한 정말로 얘들이 넨트했는비 투터비 전기비 인터넷비 제가 최저가를 압니다 제가 중국하고 여기에서 파기호에서 최고 큰 의학원 어딘지 아실겁니다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나옵니다 거기도 11년째 중국을 두드려가 문을 못 열었어요 의학원이 11년 가까이를 그 대표가 중국을 건너가서 중국 애들을 필리핀에 영어 유학을 시키려고 하다가 실패를 해갖고 저한테 의뢰가 들어와서 그래서 제가 그 일을 성사를 제가 시켰다고 지금 지금 중국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중국 사람들이 의학 영어 연수를 위해서 이 파기호로 들어오고 앙엘로 들어갑니다 제일 처음에 초창기 때 그걸 제가 했어요 근데 갑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제가 그 일을 손놔버린거지 그래서 제가 의학원이나 의학원 시스템이나 너무 잘하고 그렇습니다 필리핀 전역은 세 분은 몰라요 사실 세 분은 접촉이 왔는데 제가 안했고 마닐라나 파기호나 클락 의학원 실템는 제가 최고 잘 압니다 그건 제가 자부하고 있지 그 서류도 내가 지금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13일 프로그램을 280만 원 받는 거는 어불성설이고 제가 그래서 진짜 친한 지인들이나 안 가면 제한테 교육을 받으신 학부모들 위주로 해서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아주 저렴하게 하죠 전 여기서 돈 벌 생각은 없어요 전 그래서 넨탈한 하우스를 넨탈을 한 게 있죠 여기서부터 제가 차고고 어제 이제 그 꾸야들 여기는 꾸야가 삼촌이라는 개념입니다 꾸야들 둘이 불러가 여기에 커팅을 다 시켰습니다 여기에 제자들하고 여기에 오늘 하루 더 꾸야하고 아떼 한 명하고 불러놨는데 여기를 저는 채소밭을 다 굽 겁니다 애들하고 제자들하고 채소밭을 다 굽고 그 다음에 여긴 차고고 입구가 여기 있습니다 필리핀 대표하는 채소입니다 마체테인가 그리고 여기 입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입구를 들어가시면 제가 이 집을 개인적으로 너무 좋게 생각하는 게 베란다가 멋집니다 앞뒤 베란다가 그래서 저는 베란다에 앉아서 커피 마시는 걸 아주 좋아하는데 차 마시고 커피 마시는 걸 좋아하는데 여기도 원래 완전 수풀이었는데 사카팅 다 시켜놨지 제가 여기에도 애들하고 텃밭도 만들고 하려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앞에 이 집도 조시가 섭외를 했는 집이죠 조시는 아떼가 아니고 그냥 저는 패밀리로 생각하고 있고 조시하고 저하고 지금 필리핀에 와서 한 8년째 인연을 맺고 삽니다 조시는 뭐 여기 필리핀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말도 좀 하고 한국말도 거의 다 알아듣고 요것도 싹 모아놨네요 제가 먹으라는 소리 안 했는데 참 일을 잘해요 여기가 지금 우리 하우스입니다 조시 뒷모습 조시 유튜브 업그레이드 조시 온리 페이스북 온리 페이스북? 오케이 조시 내하고 페이스북 나도 페이스북 할게 여기가 대문입니다 대문 우리로 이야기하면 큰 문이죠 오늘 여기 집안에 이제 본격적으로 청소를 하고 가고 이제 어제 꾸이 아들 와 가서 이제 주변 청소를 했죠 이제 오늘은 이제 거실 청소를 집안 청소를 할 겁니다 집안에 이렇게 들어오시면 계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방이 한 개 있습니다 방 여기가 방이 한 개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건너가면 또 방이 한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는 방이 두 개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좀 구조가 특별한 게 지하실이 있어요 지하실은 이제 그 아떼 아떼가 사는 집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필리핀은 꼭 아떼 방을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가 화장실 여기 이 집이 좀 특이한 게 그 욕조가 있습니다 거의 필리핀은 욕조를 안 두는데 이 집은 욕조가 있어요 그래서 문이 양쪽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양쪽에 양쪽으로 그래서 공동으로 1층에서 화장실을 서겠고 만들어 놓았죠 그 다음에 여기가 우리로 이야기하면 안방 벽난로 보세요 운치 있습니다 벽난로 저도 벽난로 좀 때우고 운치 있게 좀 살라고 그 벽난로 있는 집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박이장 여기가 이 필리핀 사람들이 비해서 이 조명을 조금 고급스러운 조명을 썼더라고 여기가 안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픈형 주방 오픈형 주방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로 이야기하면 거실이죠 거실 여기도 벽난로 있습니다 거실 그 거실을 딱 나가면 이 베란다가 좋습니다 아 저는 이 베란다가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이 베란다에 딱 나가 있으면 여기가 베란다 베란다고 여기가 바베큐장입니다 바베큐장 한국으로 이야기하면 바베큐장 있죠 그치 바베큐장 바베큐 바베큐 할 수 있도록 바베큐장이 있는데 경치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짠 경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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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치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경치 안 좋습니까 이 베란다 탁 트여가지고 여기 경치가 아주 좋습니다 제가 지금 저기 보이는 귀양개석 저기 제자들 데리고 한번 올라갈 생각인데 아 경치 좋습니다 여기 경치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 집이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이 집이 완공되려면 제가 봤을 때 한 5,6개월은 걸릴 겁니다 필리핀은 그래요 왜? 올리수동이니까 그래서 어제 여기에 싹 깎았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탁 보면 이 텃밭을 딱 만들도록 내가 우야한테 시켜놨지 그래서 여기서 즉석에서 그 채소를 갖가서 먹으면서 이 바베큐장에서 애들하고 여기서 바베큐 파티를 많이 할 생각입니다 집은 제가 봤을때 나무랄 데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제가 이제 챗글상을 세팅을 할 생각입니다 이거는 챗글상을 세팅을 해서 영어 영어 투터가 8시대가 와서 오후 4시까지 합니다 여기에서 애들 영어 수업을 할 생각입니다 완전 여기가 열린 교실이죠 열린 교실 좋지 않습니까? 이거 이거 경치를 보면서 애들이 여기서 영어 수업을 할 생각입니다 여기를 제가 이제 애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할 생각입니다 지금 꾸야불러가 시멘트 바닥도 좀 치고 여기는 부동산하고 변호사하고 계약을 했는 집입니다 여기 집 주인은 마닐라에 있어요 그러고 저기 보면 저기가 아떼방입니다 아떼방 아떼방 한번 내려가 볼까요 여기 또 문이 있어요 그러고 이 집이 활용도가 좀 높은 게 밖에 이렇게 싱크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떼들한테 여기서 이제 채소나 뭐 음식을 장만해서 바로 바베큐장으로 올라갈 수 있죠 여기도 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바베큐장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겠군 집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차고인데 여기가 차고지 않습니까 아까 근데 여기가 필리핀은 이렇게 아떼방을 지하나 창고에 둡니다 그 이유는 뭐 신분의 신분의 격차이겠습니까 여기 화장실 별도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아떼방이죠 아떼방 그러니까 이게 참 어느 나라에 태어나냐에 따라가서 빈부의 격차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집안일을 해주는 가정부라 그렇죠 가정부하고 주인하고 한국과 땅 차이 신분 격차가 나요 이 나라가 노예건성이 좀 있어요 필리핀은 그래서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문화입니다 그거는 내가 뭐 잘해주고 못해주고 그 차이는 아닙니다 여기가 주방 주방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문이 있고 3층을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가 2층 그 다음에 3층 3층을 이렇게 올라가면 3층을 올라가면 여기도 방입니다 다락방이죠 우리로 이야기하면 근데 다락 다락처럼 여기는 천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반 방으로 내놨거든요 여기도 방 칸막이를 여기는 이제 오픈용으로만 해요 필리핀은 특히 칸막이가 안 막는 이유가 날씨 때문에 그래요 날씨 칸막이가 거의 필요가 없지 필리핀은 그 다음에 여기가 화장실 이 화장실도 내가 좀 마음에 드는 게 여기도 욕조를 안 하더라고 원래 필리핀에 이 바교가 아무리 좀 좀 잘 지은 집도 욕조는 잘 안 두는데 여기는 욕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집을 한 개 렌탈을 해놨는데 어제 변호사하고 계약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이 집은 한 달 살기 한 달 살아보면 이제 박유호가 어떤지 하고 필리핀에 대한 오해는 전 몰라 저는 뭐 마닐라 같은 경우에도 앙엘 같은 경우에도 거의 안 가니까 근데 박유호에서 제가 산 게 거의 왔다 갔다 하면서 산 게 거의 3, 5년째인데 그러니까 필리핀을 너무 사잡아서 박유호까지 욕을 하는 게 그게 조금 안타깝더라는 거지 그러고 박유호에 왔어 여기 여기에서 마약하는 애들이나 총 가지고 있는 애들 손에 꼽힐 정도 밖에 안 돼요 여기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만 하고 사는 사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관광객들 200만명이 넘습니다 여기 총기사고 안일나요 마약사고 안일납니다 여기 필리핀 애들도 박유호는 인정하는 정도로 치안이 좋은 곳인데 한국 사람들은 안걸 타는 거야 그러고 여기가 한국에서 고대나 연대나 공부하다가 하버드대 가기 힘들죠 여기는 심심치 않게 여기서 공부해서 뭐 커넬이나 안가면 뭐 옥스퍼드나 MIT나 뭐 하버드대나 가는 애들이 심심치 않게 많습니다 여기 근데 왜 나는 필리핀식 영어네 뭐 미국식 영어네 이걸 따지는지 모르겠어 우리나라 취업률하고 외국 취업률하고 필리핀어 외국 취업률 따져보세요 인터넷 뒤져보세요 어디가 더 높은지 여기 박유호 영어 강합니다 그러고 박유호는 완전 교육도시입니다 술집 없지 카지노 없지 여기 나이트클럽도 진짜 소규모로 밖에 없어요 여기는 필리핀 필리핀 대통령 명으로 교육도시로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술집이나 마약이나 뭐 건축사고나 살인사건 이런게 없어요 여기 여기 소나무 보세요 소나무 필리핀에서 소나무가 최고로 많은 도시입니다 필리핀 필리핀에서 그래서 여기는 조시가 조시가 섭외를 했는 집이지 조시 때문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요새 조시가 필리핀어 치고 머리가 아주 샤프하게 돕니다 하고 눈치가 빨라 그래서 조시 도움을 요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조시가 또 조시 아는 친구들이 다 내가 아는 노클 친구들이고 그래서 요새 조시 도움을 많이 받아 갖고 수월하게 우리는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장기넨탈을 할 생각이고 저 집도 저 집도 그 마닐라 주인이 마닐라인데 거의 캐나다 가서 자주 있는다 같더라고 자기들은 거의 캐나다 가서 또 몇 달 있다 온다고 불편함 없이 그냥 서라고 좋게 좋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 그래서 요렇게 지금 집을 세팅을 하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뭐 저를 아시는 분이나 안 그렇게 하면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분들 한번 필리핀에 올 기회에 있으면 박이오 오세요 그렇게 하면 제가 진짜로 야 참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던 관념하고 다르구나 그걸 느끼실 겁니다 그러면 제가 오신다고 여기 오신다고 해도 제가 뭐 돈을 받고 뭐 눈탱이 치고 사기 치고 구글에 재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이놈 만큼은 정직하게 양심바르게 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저한테 쪽지를 보내든 이메일을 보내든 하세요 자 여기까지 방송하고 한국이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그러니까 건강 항상 조심하시고 그치?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고 하고 집안에 아픈 사람이 없어야 돼요 항상 그 좋은 방송하고 좋은 정보 많이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황선생TV였습니다